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과거의 어느 정권대위에 일화합니다. 외국으로부터 귀국에서 국내 사정에 익숙지 않았던 한 지인이 청와대위에 덜락날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선 딱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데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권력이 바뀌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분주함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자리가 한시적이라는 것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호강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 가고 비오는 시절을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챙겨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을 봉사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펀드, 사모펀드와 관련된 뒷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문지상을 장식한 라임펀드 사건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의 이야기가 무승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한 실세들의 의혹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리한 필력을 자랑하는 한국경제신문의 백광엽 논술 우연히 문재인 정부와 펀드 의혹의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칼럼 문정부 사모펀드 경제공동체인가 라는 글을 6월 15일 날 게재했습니다. 추가적인 해설을 더하지 않더라도 핵심만 압축해 보면 문재인 정부와 사모펀드의 동행 이런 점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모펀드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 당혹감을 넘어서 두려움이 들 정도다. 일단 사건 빈도가 압도적이다. 굵직굵직한 것만 하더라도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VIK 펀드, 디스커브리 펀드, 블루 앤 레드 펀드, 팝 펀딩 사기 등 한 속에 꼽기가 힘들 정도다. 이 와중에 김부겸 국무총리의 딸 부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이종필 부사장과 사모펀드에 공동 투자한 것이 밝혀지고 말았다. 환매 수수료 제로 등 이례적 혜택이 빵빵한 황제 펀드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사상 최대 최악의 금융사기인 라임 및 옵티머스 피의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법무부 차관 퇴임 직후 10개월 짧은 변호사 시절의 수상한 행보다. 펀드 사기의 규모도 가히 기록적이다. 사라진 투자금이 라임, 옵티머스, VIK 세건만 합쳐도 3조 원이다. 결국 옵티머스 주범들에게 4조 500억이라는 역대 최대의 벌금이 지난주 검찰에 의해서 구형됐다. 검찰이 옵티머스 5인방에게 따로 때린 벌금은 총 15조 2천억에 달한다. 정권 실세들의 연료는 더 놀랍다. 정부 인가도 없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VIK의 불법 행각에 10여 명의 쟁쟁한 문재인 실세들이 도우미로 뛰었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처음부터 투자금 행령을 마음먹은 악질적 사기했다.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려내렸지만 제대로 수사받은 이가 없다. 널리 알려진 또 하나의 사건에서는 국책사업과 미공개 정보로 가족헌더 수익을 챙긴 정황이 한 트럭이다. 옵티머스 돈세탁 창구로 알려진 유령회사인 셉틸리언의 최대주주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보유하고 펀드 사기에 개입한 단수가 쏟아졌지만 수사는 강감 무소식이다. 그 밖의 소위 진보와 펀드 업계의 광범위한 유착도 목격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을 2020년 1월에 해체해버렸다. 그 여파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94%였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지난해 14%로 급락했다. 금융수사는 올스톱 상태이다. 펀드 사기로 사라진 거대의 자금에 행방을 쫓지도 않은 채 벌써 수사가 파장인 이유다. 추미애 전 장관은 합수단이 부패의 온상이라 해체했다고 둘러댔다. 마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KTX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만큼이나 엉뚱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는 사모펀드 경제공동체라는 수금그림을 피하기 어렵다. 여기까지가 한국경제신문의 백광엽 논설위원이 쓴 문재인 정부와 사모펀드는 경제공동체인가라는 그런 갈름의 핵심 내용을 압축해봤습니다. 사실 역대 어느 정부의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게 뚜렷하게 떠오른 경우는 없습니다.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듯한 그런 의심과 의욕을 넘은 그런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지만 어느 사건 하나 속시원히 국민들에게 밝혀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폐되고 있다. 또 다 덮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들은 영원히 그냥 덮이고 말겠죠. 그리고 또 사건의 주모자들은 잠시 살고 나와서 아주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돈을 빼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왜 사건들이 은폐되고 유야무야 되느냐 뭔가 서로 주고받는 공생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봐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문정부의 실세들과 사모펀드의 주범들 사이에 경제의 공동체인가라는 그런 백광엽 한국경제 논술위원의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이해가 되죠. 정권은 짧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후일이 불안하니까 뭔가 만드는 작업 중에서 가장 거액을 손쉽게 뒤탈 없이 만들 수 있는 투자자들의 돈을 털어먹는 방법이 바로 사모펀드다.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경제의 공동체라는 그런 용어는 아주 압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